그러면 지금 이제 녹취록이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강혜경 씨도 어제 국감장에서 많은 발언을 해서 오늘 뉴스 쫓아가는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어떤 혼란의 전국을 뭐를 맥을 집으면서 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나온 녹취록하고 대통령실의 대응, 반응만 보면 사실 상황은 정리됐다고 보거든요. 예전 같으면 일은 되지도 않는 만약에 본인들만 가짜 뉴스에서 나왔으면 엄중하게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고발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거 가짜 뉴스다.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정치인들도 모습들을 보면 일부는 부역하는 모습이에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 보면 명태균하고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00%는 아니지만 다른 의원, 다른 정치인들은 입을 쭉 닦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이 되는 모양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 더 나온다 해가지고 더 충격적일 것도 아니고 저는 다 극단적이 얘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온다 한들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트리거가 된다고 막 국정감사에서 아니면 볼 수 있다고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그거 나온다 해가지고 오빠야 메시지하고 좀 별다름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결국 지금 방어도 안 하잖아요. 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거의 끝장났다고 봅니다. 정리 수순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다만 8명 정도 의원에 걸려있고 민주당이나 야당이 그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라든지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하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던진 그 메시지 그 가면 망신당할 거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 바로 된 거잖아요. 가기 전에 보자 한 거거든요. 그쯤에서 정치적 어떤 뭔가 급진전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8명만 나오면 돼. 한동훈 대표는 그 밑에 옆에 김종혁 이런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도 원해잖아요. 그런 사람 1만 명이서 소용없고요. 원 내에 있는 8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그 8명만 딱 들고 가면 대통령도 굴복시킬 수는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8명 있었으면 코카콜라를 먹고 이런 망신을 안 당했을 긴데 아무 힘 없다고 보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공천해서 그러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자기하고 생사고라를 같이 할 한 10, 10, 10명이 있으면 힘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핵심은 그 과정이겠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여권이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가 받고 싶어도 추경원 대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총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제 그거예요. 의총회에서 당론을 모을 겁니다. 당론을 모으면 당연히 부결 당론이 되겠죠. 부결 당론을 그걸 뛰어넘어서 찬성으로 가결시키려면 엄청난 파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가결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날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원 대표는 자리를 물러나야 될 거예요.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좀 자산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부랑 갈라서기를 함으로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동훈 대표는 다 리스한 거고 오너 CEO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영입된 CEO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이 없는 거예요. 지분도 없고 대표자리에 물러나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제한될 거로 봐요. 한동훈의 시간을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호로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늦었어요. 제가 추석 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결국 망신당한 거잖아요. 거기 가서 제로 코카콜라 먹으면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의 한계인 거예요. 정치의 역량도 없을 뿐더러 판단력도 부족하고 제일 부족한 게 결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겁을 먹어가지고 두 다리 다 안고 있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회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치고 나오는 건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의원님 짚어주셨는데 그를 따르는 최소한 8인의 의원이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 같아요. 없으면 나와봤자 나오면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치고 나왔는데 당대표직을 나오는 거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그냥 본인 형사 조사받을걸요? 제가 장담하건대. 모든 정치인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이나 힘이 없으면 검찰이나 이런 데 다 조사가 들어옵니다. 본인도 지금 100% 자신만만하진 않거든요. 야당 쪽에서 고소, 고발한 것도 많고 아마 검찰, 우리가 케비넷 얘기하잖아요. 그게 작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식들 부분 문제들, 친척들 문제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구나. 아니.